계속해서 이델리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일본 N화 약세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N화 약세의 우리 수출 영향 보고서에서 한일 수출 경합 약화, 원화 동반 약세 등으로 N저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세계시장 수출 경합도는 2015년 0.487에서 지난해 0.458로 줄었고 N화 약세가 본격화된 시점에도 원화도 함께 절하되면서 N저가 국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N달러 환율이 지난해 1월 대비 21.6% 상승하는 동안 원달러 환율은 12.3% 올랐습니다.